오늘은 동생 생일이라 동생네 집에 가요 동생네 집은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화성에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 그래서 오늘 동생도 볼 겸 조카들도 볼 겸 화성으로 갑니다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가 먹었어 아가 먹었어 아 그렇게 해서 주면 안 돼 동시오 암 아가 하나 줘 엄마 영아 아가 아기는 더 줘 한개 더 줬어? 수호 잘했어 아아 안 먹어? 먹고 아이고 아이고 수호 기다려 애기 먹고 아이고 고고 시원 신경쓰 우고 우고 아 여기 그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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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